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계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한양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밭, 마늘밭, 폐추밭, 오이밭 등은 신무의 땅에서 얻은 이익이 수백 년을 헤아린다. 자, 서도의 담배밭, 북도의 산밭, 한바른모시밭, 천두의 생강밭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봤더니 어쨌든 좋은 논과 비교해도 어떻대. 자, 그 이익이 열갑절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하라? 그렇지. 상품작물 재배하자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상품작물은 뭐예요? 내가 갖다 팔기 위한 그러한 농사를 하는 걸 말하죠. 그죠? 상품이 되는 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지. 조선, 중기 이후에 변화한 경제적 상황에서 등장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돈은 천하에 유통되는 재화, 허적과 건대연등에 대신이 돈을 만들자고 해서 호주 등의 관청으로 하여금 상평통보를 주조해서 돈 400문을 은인양의 가치로 정해 시중에 유통시켜 이거 뭐예요? 숙종 때 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모 이후에 그렇지 양란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내용 묻는 거 너무 잘 나와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후기의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그죠? 특히나 후기에 관련된 이거 경제적인 상황 묻는 거 진짜 잘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서 회사령이 벌써 폐지되면 안 되겠죠. 아직 재정도 안 됐는데. 그죠? 자, 회사령 폐지 아닙니다. 이거 언제 일제강점이잖아. 1920년 이리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죠? 회사령은 1910년도에 만들어졌었더라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대동법이 운용되었다. 와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에 했던 세금 체제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대동법. 그 다음 영정법. 그리고 또 뭐 있어? 그렇지. 균역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와 공납과 그 다음에 균역의 제도가 많이 바뀌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시점이 어떤 시점? 바로 이렇게 우리의 농사에 관련된 것도 많이 변화되고 농업이 되게 세분화되고 광작 같은 거 등장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영으로 수공업이라든가 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이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분홍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죠? 그들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엄청나게 또 불을 축적하고요. 그래서 뭐 막 족보도 사고 이런 일들도 버리고 그지?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 그리고 이 시점에는 서민들이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면서 서민문화가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조선의 전기와 후기는 성향이 되게 다르다. 기억 꼭 잘 해주시면서 대동법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300산업 언제? 그렇지. 우리가 뭐 하고 나서?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했던 1950년대 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엔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언제예요? 고려 공민왕 때 신돈해거니 기억하시고요. 자, 산미 증식계획이 실시되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되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기별로만 구분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경제가 변화한 상황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농업, 광업, 다 상업 다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